안녕하세요. 윤규찬입니다. 저는 지금 회사로 출근 중인데요. 지금 시간이 9시 50분이니까 애들 다 일하고 있겠네요. 저희 회사는 10시까지 출근이라서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지 않고 너그러운 시간에 타는 게 진짜 큰 장점 같아요. 저는 이제 들어온 지 한 4개월 차쯤 됐네요. 제가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저는 출근을 하고 간단하게 책상 정리 후에 실장님께 업무를 받아 이렇게 수많은 파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법인과 개인 회사에 대해 정리된 자료를 보고 홈텍스에 들어가 비교 후 출력하는 업무입니다. 회사 한국당 적으면 5장에서 만음 15장이 넘어서 정리를 해도 뽑은 자료 안에 수십 개의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클립으로 하나씩 정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모든 인쇄가 완료된 후에 안 뽑은 건 없는지 확인하면서 확실하게 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 바로 간식을 먹으면서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달달한 복숭아와 새콤한 체리를 주셔서 맛있게 먹으면서 업무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체국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체국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체국에 가고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중계를 덮치고 저희는 아무래도 세무사 사무실이다 보니까 세금 계산서나 달력 같은 걸 보낼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체국을 갈 때면 항상 혼자나 보지 못했던 금액을 보고 합니다. 우체국에서 중계를 덮치고 영수증을 받아왔습니다. 회사 카드를 쓰는 거랑 꼭 영수증을 받아와야 해요.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2학년 엄윤영입니다. 지금 시간은 4시쯤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배운 것을 노트에 적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정리한 내용입니다. 현재는 슈퍼북이라는 버전 프로그램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심환입니다. 저는 소심한 성격이라 얼굴이 보이게 찢지 못했어요. 저희 일학생 강연 근로자는 5시 퇴근이라서 책상 정리도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영수증 증빙 서철입니다. 회사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는 이렇게 또 끝이 나네요. 화이팅! 이제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 하루는 이렇게 끝이 나네요. 오늘 하루는 이렇게 또 끝이 나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는 이렇게 끝이 나네요. 감사합니다.